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분판이냐, 중앙접전전인데 중앙에서만 싸울 수 있어 중앙에서만 주포를 쏠 수가 있어요 어뢰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포를 쏜다 경고를 먹어 경고가 노적되면 탈락 근데 5분 지연이라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5분 후에 나가요 거의 다 부포전함 들고 왔네 다 부포전함 다 부포전함 다 부포전함 5분 후에 새우 아 이렇게 원에서만 싸울 수가 있어 중과 기록 원에 먼저 못돌아가면 좀 불리해 원 밖에서 못쏘니까 뭔데 왜 저기서 고폭을 쏘는데 야 이렇게 나가면은 포를 못쏘 다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죽겠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키튼님 옥진 고마워요 원 안에서만 싸- 포도 아멘 아멘 흠 왜 이 시키지만 잠수 일까요 튕겼나? 이 판은 플레이어들 우승이고 이 판은 끝났네 아 이게 50이 이 느낌이구나 이게 아 이게 이게 이 느낌이구나 보는 맛이 없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 녀석은 음..끝났네 한 명 왜 튕겼지?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는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팀마다 총 4명이 참가합니다 만약에 알파팀에서 한 명이 브라보팀을 이겼다 그러면 이 선수가 다음 브라보 선수랑 맞짱을 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으면 다음 선수가 나오고 죽으면 또 다음 선수가 나오고 격수 게임에서 많이 보셨어 아, 이래서 얘네들이 국제대회를 안 내는 거였구나 아, 그래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거였어 보는 맛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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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방향 왜 안찍었어 아 바꿀 포인트가 없나 주포 미리 돌려야지 주포 미리 돌려야지 주포 어디보는거야 콘 컨트롤 엑스로 주포를 미리 돌린 다음에 으잇 아 또 코멜은 미러전이예요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탈은 고포옥! 아... 아멘 으 으 어 닥스 옮겨 하네 치었나 자 이러면 바로 측면 잡히죠 이제 알파 쪽에서 그냥 머리 밀고 쭉 가면 돼 offs 물 뿅 아멘 가요 제 아래를 쏘면 안 됐는데 알파 2 연습 이래서 이런 게임에는 뱀픽 시스템을 넣어야 돼요 뱀픽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똑같은 배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걸 막아야 돼 다윗이 짱 똘 하나로 골리앗을 잡았는데 이건 골리앗이랑 골리앗 싸움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ừ ừ ừ 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외곽 잡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로 측면을 잡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쏘나로 보는구나 일단 브라보여서 올해를 먼저 쐈어 이러면 알파가 유리하고 주포 어디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알파는 오래 쏘고 돌리겠지 이제 바로 또 반대편 어뢰 쏘고 게임 끝 끝 이거 어뢰를 미리 쓰면 안 되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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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nt 뭔데? 아 알파팀은 여전히 포멜은 현재 3연승 중 상대편 브라보는 파울로 에밀리오 아 알파팀은 엠브라니 연막히고 개돌에서 오래 박을 것 같아 아 에멜리오 달리고 있다 달려라 에멜리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야 이제 좀 담배 좀 보자 우리 어? 아닌가? 이미 정해져있던가? 어쨌든 정해져있으면 모르겠네 기억이 안난다 아 맞다 정해져있다 아니 어디가 어디가요 거기로 가면 안되지 이 섬으로 가가지고 어디가 아 템 먹으려고? 에? 아 템 먹어서 이기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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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시온다다다시온다다시온다 어 유인책이었나? 섬쪽으로 몰아붙이게? 그냥 오른쪽도 나왔을텐데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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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엥? 뭐죠? 아까 한대 맞았을때 그냥 엥브랑 연막키고 개돌하면 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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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식혜까지 먹으려는건 아니겠지? 아니구나 다시 돌리네 이러면 상황을 몰라 알파팀은 어? 소나로 알고있구만 소나로 들킨걸 알아가지고 계속 빼고 있긴한데 이게 이거 아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날렸어 두번이나 아까 처음 시작했을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한번 딸 수 있었고 여기서도 그냥 개돌했으면 딸 수 있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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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오래 맞아서 상관없는데 그냥 몇 대 맞을 생각으로 부포 쏘네 에이 알파팀이 또 이겼습니다 자 경기는 시작됐고 루즈벨트 오베치킨 태웠고요 체력 증가 스킬 때문에 적팀 둘 다 스몰란드 있고 레이더 외향, 아니 기냥 외향인가 어쨌든 마르소랑 클레웨르 데어링 싸돌아다니면서 이거 돌아다니면서 시야 제공하고 고폭 스팸 주로 캡전 수량함은 많이 보이던 픽이구먼 클레웨어, 랭전에서 스탈린 스탈린 페트로 페트로 모스크바 모스크바 전함도 뭐 거기서 거기고 크렘린 크렘린 자 루즈벨트 스탈린 한 대 가는데 어, 아프겠다 자 브라보 팀 외향이 먼저 쉽게 가고 레이더인가 레이더인가요? 서로 B캡은 포기하고 어차피 잘못가면 양각 잡힐테니까 하는거 보니까 연막이겠다 레이더는 이렇게 멀리 앉지 알파팀? 구축하미 다 C에 있네? 여기 시야제공은 구축하미 해줘야될텐데 아니면 처맞으면서 시야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처맞으면서 시야제공을 하던가 알파팀은 C캡에서 항모를 포함해서 구축한 세대가 몰려가고 있어요 자, 모스크바 여기서 손박하고 이러면 폭격하기가 조금 힘들텐데 어 자, 이러면은 모스크바가 불리해져요 왜냐 이렇게 선박을 하면 이것밖에 못쎄 앞주포 일리뽕 때문에 근데 상대편 모스크바는 전탄 다 쏘면서 견제빵이 가능한데 견제빵이 가능한데 이게 또 공방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된거라 아마 바로바로 즉각 대응이 가능할거야 모스크바 바로 빠졌고 앙리가 먼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지 뭐야 죽은 위치가 안나오는데 아 여기구나 앙리로 하면 안될 짓을 했어요 앙리가 여기 있으면 안되지 앙리가 여기 섬에서 나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시키심한테 뚫려서 죽었네 하면 안될 짓을 했어 브라보 모스크바 크레미니한테 옆구리 잡혔고요 페트로한테도 옆구리 뚫리고 다음타에 죽을거야 아마 죽고 크레미니는 돼지 상대로 그로소 상대로 헤드온을 한 다음에 모스크바가 지원을 해줄겁니다 어우 뚫렸네 베네치아가 죽었어요 이번에 크레미니한테 죽었네요 뭐지 자 페트로도 크레미니도 크레미니는 지원해주고 있고 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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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각 스탈린도 스탈린도 죽었고요 여기 쏘렴베만 네 네 네 네 구르곤여 사망 네 어 연막 연막 네 이었네 현재 스탈린 안보이는 상황이고 스탈린이 캡하고 있고 이 상황에선 그냥 디모인이 개돌하면 다 이깁니다 여기서 모스크바가 헤드온을 하는구나 이러면 또 박혀있어야지 뭐 디모인은 계속 여기 있어야 돼 어? 어디가요? 홀리안? 왼쪽 가가지고 이거 잡아야지 어? 어디가요? 어? 으 데어링은 하는게 없는데 으 뭐하는겨 야 스탈린 어뢰한데 어? 오하이오 잘못하면 이제 꼴이 뚫려요 안보이는구나 이제 1대 2대 1대 2대 자 이제 골리아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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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상태로 각주고 골리아시 모스크바 보고 디모인이 스탈린을 봐줘야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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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팔팀은 어? 어? rightly 심각합니다 스몰란드가 이 상태로 쭉 가면은 외양을 볼 수 있을 테고 외양은 아마 여기서 죽을 거에요 어차피 죽을 거서 죽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스몰란드는 레이더가 있어요 외운사도 빨라 왜 클레베르랑 마루소가 아직 때가 아닌데 들어갈 때가 이번 기간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대해서도 침대의 기간에 대해서도 자, 각이 안좋아요 철갑으로 주포 부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구축 한 대씩도 죽었고요 오하이오는 아직 견제하고 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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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나요? 어디가? 돌려야.. 아! 에잇? 버그.. 버그.. 에잇, 에잇, 에잇캡에서 디모인이 죽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이 양각 잡혀서 죽을거에요 아마 자 저, 항모! 어, 알파팀 항모가.. 어? 왜, 왜, 왜 이러죠? 뭐지? 고기 방패인가? 자, 오하이오 크랩니란한테 부포를 쏘고 오오오오 일단 크렘디는 여기서 죽을 것이고 페트로가 오하이오를 쏘긴 할텐데 오하이오 피가 너무 많아! 골리아토 사망했습니다 십피시마는 중앙에 들어가고있고 적팀 항모도 전진배락하고있어요 끝났네요 알파팀의 승리 플레이어팀의 승리로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